산불의 60%가 발생하는 봄철, 충남도가 이번 달 29일부터 6월 8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 방지 활동에 돌입합니다. 먼저 도는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등 충남도 내 총 217개 기관의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. 또한 산불 조기 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도내 곳곳에 무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공주와 홍성권역에 대형 헬기를 배치합니다. 더불어 산불 감시 인력을 산불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. 한편 충남도는 산에 갈 때는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, 야영, 흡연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